전반적으로 지오수민 냄새는 우리가 힐링을 주는 숲의 냄새고 바다의 냄새거든요. 그런데 지오수민이 음영수에 들어가면 흙냄새. 이상해져요? 불쾌해져요? 똑같은 건데. 안녕하세요. 김응빈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삼립욕, 힐링의 냄새, 숲속의 냄새. 또 바다에 가면 그 싱그러운 바다향기. 이거 참 좋죠. 그런데 숲속의 숲내엄, 바다의 바다내엄. 결국 그 성분은 같습니다. 지오수민이라는 화합물인데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사실 이거를 만드는 거는 거기에 사는 미생물들이에요. 땅에서는 주로 토양에 사는 세균들, 방성균들이 주로 이거를 만들고요. 물에서는 시아노박테리아나 또는 미세조류들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지오수민 그 향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얼만큼 민감하냐? 조금 전문용으로 얘기하면 혹시 그 PPM 아시죠? PPM. 파트 퍼 밀리언, 백만분의 일.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 PPT, 파트 퍼 트릴리언, 1조분의 1이거든요. 약 10PPT. 그렇게 극미량의 지오수민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 크기 수영장 200개 정도에 들어갈 물에다가 지오수민 티스푼으로 한 숟갈을 넣은 게 저 정도 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오수민에 민감하죠. 그런데 지오수민이 음영수에 들어가면 흙냄새. 이상해져요? 불쾌해져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에서 지오수민이 얼마나 농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이 되는 물에 지오수민이 20PPT 이하로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8PPT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냄새가 나도 이건 몸에 해롭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오수민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끓이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 받은 대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지오수민에 민감할까? 우리만 그럴까? 다른 생물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감하다면 다른 생물들도 민감할 것 같아요. 먼저 육상생태계에서 이게 어떤 길링을 할까를 조사해봤어요. 제일 먼저 이거를 세균이 왜 만드느냐? 만들어내는 이유는 걔네 입장에서는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퇴치제. 이걸 잘 만드는 세균은 얘를 누가 잡아먹느냐? 이 선축류들, 이 작은 벌레들 이걸 잡아먹거든요. 얘네가 오지 못하게 이거를 퇴치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거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지오수민이 공충의 행동에 변화를 줘요. 예를 들어서 지오수민이 적당한 농도가 되면 꿀볼이 공족성형증 완화가 돼요. 불개미 같은 경우는 지오수민에 이끌려서 이 지오수민을 만드는 방성균이 많은 토양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여왕개미 생존율이 훨씬 더 올라간대요. 이걸 아마 제가 추측해보면 방성균은 지오수민 외에도 여러 가지 항생자를 많이 만드는 그런 미생물이다 보니 아마 저런 개미들이 그 근처에 보금자리를 틀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오수민의 모기들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반대로 초파리는 지오수민 냄새를 되게 싫어한대요. 야 이거 왜 그럴까? 왜 곤충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을까? 그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기는 알을 어디다가 놔줘? 물에 나요. 모기 유충이 뭘 먹고 자랐냐면 그 물에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먹고 자라요. 그런데 시아노박테리아가 지오수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오수민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뭐가 많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많다. 모기 암컷이 지오수민 향기에 끌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죠. 내가 여기 알려면 얘네가 태어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럼 초파리는 지오수민 냄새를 왜 혐오하느냐? 초파리는 주로 어디에 끌리죠? 발효된 과일 또는 상한 과일일 수도 있죠. 과일에 끌리는데 발효가 일어난다? 과일이 상했다? 거기에는 효모에 의해서 그런 과일 발효약만 나는 게 아니고 초파리아한테 해로운 다른 미생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오수민 냄새가 난다? 초파리아한테 안 좋은 미생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초파리는 지오수민 냄새를 꺼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지오수민 하나에 대해서 곤충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수생생태계에서는 지오수민이 어떤 역할을 할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거를 만드는 애들은 역시 호식자를 나 오지 말아라. 그 외에 지오수민을 만드는 미생물을 잡아먹지 않는 다른 동물한테 영향을 주느냐? 실뱀 장어들이 이동하는데 이 지오수민 향기가 이동 시그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사막에 산 낙타가 오아시스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 오아시스에 사는 미생물들. 얘네가 만드는 지오수민 향기를 찾아가면 물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코끼리가 건기에 물을 찾는데도 지오수민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오수민을 만드는 유전자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오수민을 만드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고 이 미생물들이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지오수민 냄새에 이렇게 민감할까? 하나 떠올릴 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연했을 때 똑같죠. 우리도 역시 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오수민 냄새를 따라가면 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물인데 가게 되면 다른 많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오수민의 연구가 그렇게 많이 안 된 편이에요. 저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지오수민을 만들고 제가 지금 소개한 몇 가지만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능을 많이 하는데 과연 지오수민이 생태계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떤 동물은 끌리게 하고 어떤 거는 멀리 도망가게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곤충의 행동 양식까지 바꿔주니까 생명체 진화하는데 지오수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곤충에서는 지오수민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인간에서는 그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어디 있을 텐데 아직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것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오수민을 더 감지하는지 이런 원리가 밝혀지면 왜 우리가 지오수민 냄새에 이렇게 민감할까? 왜 그 냄새를 이렇게 좋아할까? 전반적으로 지오수민 냄새는 우리가 힐링을 주는 숲의 냄새고 바다의 냄새거든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녹화 끝나고 숲에 가서 지오수민 냄새 맡으면서 힐링 한번 하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